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챌린지입니다. 슬기로운 노년생활 오늘의 건강여행에서는 레몬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로 그 상큼한 맛과 향기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. 이 작은 노란색 과일은 단순히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레몬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로 비타민C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. 레몬은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.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환경오염, 흡연, 자유선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특히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수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비타민C 섭취는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 뿐만 아니라 회복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비타민C는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.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미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몬을 섭취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. 두번째 소화개선과 장건강 유지입니다. 레몬은 소화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레몬의 산성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. 위산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몬을 섭취하는 것은 특히 식사 후에 소화를 돕는 데 유익하다고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는데 이는 소화개를 자극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배변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러한 습관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세번째 체중관리와 식욕조절입니다. 레몬은 체중감량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한 식품이라고 합니다. 레몬에 함유된 팩틴이라는 섬유질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또한 레몬물을 섭취하면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체중감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레몬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체중감소와 디톡스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레몬은 체중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자주 추천된다고 합니다. 네번째 피부 건강개선과 노화 방지입니다. 레몬은 피부를 건강하고 빛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레몬의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.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로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. 레몬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자외선, 호염, 스트레스 등 유해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레몬즙을 직접 피부에 바르면 여드름, 기미, 잡티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다섯번째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입니다. 레몬에 포함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정기적으로 레몬을 섭취하면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 레몬을 섭취하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레몬의 항균성, 항바이러스 성질은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합니다. 여섯번째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입니다. 레몬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높은 혈압은 심장병, 뇌질증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. 레몬을 섭취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일곱번째 체내의 알칼리 균형 유지입니다. 레몬은 비록 산성이지만 체내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. 이는 체내의 HP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과도한 산성 상태는 피로, 두통, 소화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레몬은 체내에 축적된 과도한 산을 중화하여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. 여덟번째 디톡스 효과와 간 건강입니다. 레몬은 자연적인 디톡스 식품으로 간추됩니다.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은 간 기능을 촉진하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특히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는 것은 간을 증화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체의 디톡스 과정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. 간은 체내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레몬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간 기능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홉번째 신장결석 예방입니다.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신장결석의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구연산은 소변의 HP를 높여 신장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작은 결석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신장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레몬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열번째 항염증 효과입니다. 레몬은 자연적인 항염증 식품으로 체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만성염증은 심장병, 당뇨병, 암과 같은 여러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레몬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이러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. 특히 레몬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정기적인 섭취가 염증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레몬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건강식품이지만 요리나 음료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습니다. 레몬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레몬의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레몬을 섭취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. 이를 통해 레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건강여행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